주현아 우리 골리앗에서 골리앗 2로 날아갈까? 내려 붙였다 여기 원래 있잖아 내가 말하는 애가 예고 좋은데? 무자 깼는데? 아 나 심장 멎을 뻔했네 아 기술 여기선 비상마트 사용할 수 있어 빌빌빌 빌빌 빌빌 뭐야? 건너오는거 봐봐 왼쪽 건너왔다 빌빌 지훈아 타임 스탠드 쓰냐? 마이크가 안들린다 여보세요? 마이크가 안들려 어 아니야? 네 저 유지사 누웠다 안돼? 네 먹었다 오 뭔데? 왼쪽 끝에 둘 2번에 둘 2번에 둘 2번에 기절 2번에 뛰었어 1번에 기절이고 2번에 1킬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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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킬게 2킬게 끝났어 po 1킬게 네 조퍼나 기절 조퍼나 기절 총tor poz 1킬게 chalk 파킹만 찍고 빠질래? 통화 넘겨줄게 아 차디 차디 이리와 야야 물러봐 나 탄이 없다 성당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둔지 성당 빠졌어? 오톤 많은 사람? 오톤 많은 사람? 나 이거 시체팡 좀 할게 아 시체팡이야 왔어 왔어 뭐야 얘? 개논랬네 아 야 왜 꽉하는 페일이야 1번 쨔줘봐 1번 계속 쨔줘봐 아 쨔줄게 하나 기절 야 나 당장 쨔준이 힘들다 엄마가 왼쪽도 됩니다 엄마가 왼쪽 기절 왼쪽 기절이야 왼쪽 포카줄게 나 도피 한번 해야 돼 찍는다 이거 포카줄게 나 핀 넘길게 지훈아 복직자 이거 빨리 건너만 나온다 나 왼쪽으로 할게 어 왼쪽 나오는 거 없어 7번 끝났고 우리 4번까지 쓰면 좋겠네 이거 드라고 2번 쪽으로 나와있다 형 형 형이 쓸까 볼래? 엄마 얘 다 반대 진짜 너 나왔어? 아 너 형 담벼락 기약해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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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바위 바위 못 잡았어? 바위 못 잡았어 바위 나온 거 하나 잘 끝났어 뭐야 담벼락 해 형 이제 한번 담벼락 해 내려가야 돼 바위 기절이야 아 담벼락아 이거 연막길 최고 몇 번이 있어 아 힘들어 여기서 한 애도 둘이서 어디 봐줘야돼? 여기서 쏴준다 폭 나이스 나이스 머리 라스트야 1번 저 연막이랑 다 벌려놨다 폭탄 왼쪽 포인트 오른쪽 봐봐 어 ㅇㅋ 어디로 있어 3번 3번 앞에다 있어? 옆에다 누웠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만 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